여기 9월 20일부터 이제 개장한대요. 내일모레. 오픈 예 여기 팔로윈인데 와 더 재밌는거죠. 저 나무 뒤에 달이 저렇게 커요. 와 오늘 추석이죠. 풀문이에요. 이 나무 지나고 아까부터 이 달을 보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요. 가렸어요. 이 나무 때문에 자 여기서 보기를 바랍니다. 남께. 우와 지금 달이 보이죠? 우와 오늘 해는 못 봤지만 달은 정확하게 보네요. 해 넘어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떨려 어둠 덮이니 우주여 나와 함께 갭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하니 내 도움 대신 주여 주여 소서 예 차를 타고 하니까 너무 흔들려서 줌 아웃을 못하겠네요. 이게 이렇게 멀리 있는데 달이에요 달. 우와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. 저게 우리집 동네에 들어서면 더 클 것 같은데요. 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 달이 완전히 내 앞에 큰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여기 앞에 우뚝 발만 서있는게 볼 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제일 큰 달을 보고 있네요. 예 저 앞에 가서 한번 더 찍을게요. 감사합니다.